오마이걸에서 이제 연기돌로 입장하십니다. 너무나도 여신같은 사태로 입장하셨습니다. 정면에 있는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. 정면에 있는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.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입장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가 그룹으로 항상 상을 받다가 연기돌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아린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든지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올해는 로코에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.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한 번도 제가 도전해본 적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로코를 보면서 제가 힐링됐던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꼭 로코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혹시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. 네. 아린씨의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. 네. 다양한 하트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. 정면 오른쪽. 네.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. 왼쪽도 한번 쭉 봐주시겠습니다. 보라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보라트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정면에도 보라트. 네. 보라트 놓칠 수 없죠. 아린씨의 보라트 놓칠 수 없습니다. 오른쪽도 보라트 놓칠 수가 없습니다. 2024 대한민국 브랜드 퍼스트 대사. 화이팅! 화이팅!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네.